제 마지막 곡으로 근데 나 진짜 너무 신경이 있어요 나 공감도 느꼈지만 스페이스 공감나가서 느꼈지만 되게 우리 동물들 되게 미인이 많다? 정말이야, 솔직하게 나 진짜 솔직하게 나 우리 솔직해져도 되죠 이제 나 진짜 솔직해져도 돼, 솔직히 해도 돼 왜냐면, 어차피 뭐 뭐 나도 내 얼굴 못생긴 거 아니까 아니,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? 나 욕할 거 같아, 또 아, 이거 안 해야겠다, 안 해야겠다 뭐 솔직하게 말하길 바란더라도 또 얘기하면은 또 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또 얼굴 보냐고 이런 얘기를 들어 그... 그 예전 동방신기 시절 때 근데... 팬문드보다 훨씬 예뻐 진짜 알겠니? 근데 그때... 나 성형으로 했나? 근데... 뭔가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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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